안녕하십니까 레고 에듀케이션 공식 인증명의 센터 부안 세종 대덕점입니다. 요즘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으시죠? 이번 시간에는 레고 45300 위드 2.0 교구를 활용하여 집에서 주사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룰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그럼 먼저 선풍기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. 저는 먼저 미리 룰렛을 프린트해서 뽑아놨어요. 룰렛이 필요하시면 소설을 직접 그려서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. 오늘 동작 센서를 활용해서 룰렛을 멈추고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볼 거에요. 숫자 몇인지 볼 수 있는 화살표도 있어야겠죠? 완성! 자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 번 보실 거에요. 자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움직이는지 한 번 보여드릴게요.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한 번 집에서 찾아보세요. 오늘은 집에서 주사위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룰렛을 만들어 봤는데요.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 번 보실까요? 재미있게 보셨나요? 여러분도 이렇게 위드 2.0 교구로 만든 룰렛을 활용하여 가족,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활동해 보세요.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